효! 벌레 쫓는 방법!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캠핑을 하러 왔어요 뭐 한 거야? 지금은 점심을 먹고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버요? 옆에 혼자 계신 써니씨 있는데 한번 놀러와 볼게요 안녕하세요 써니씨 구독, 좋아요는 필수 안녕하세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늘 저희가 매물도에 왔는데 네 써니씨 어떻게 생얼도 이렇게 예쁘세요? 감사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많이 지친 거야 그럼 여러분 제가 매물도에 왔으니까 풍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 왜 잘해? 너 연습했지 집에서? 너 유튜브 하는 거 연습했지? 브이로그 연습했지? 와 너무 좋다 자막 넣었어? 제가 온 곳은 매물도의 백패킹 성지예요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고 계시죠? 효! 벌레 쫓는 방법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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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이거는 이 가방 안에서 나왔어요 에이코 мен사 발 한 300으로 나오나요? modelo 어때요 지금 기분이? 기분이요? 무릉 도원이에요 아 무릉 도원 아 좋다 오렌지 색깔 귀엽다 너무 좋아 근데 밝아서 그런가? 벌레들이 좀 많이 꼬이기는 해 벌레가 꼬이는 여자군요 제 텐트 너 안 더워 텐트? 한번 들어가 봐봐 이제 여기서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아휴 좋다 좋아 해 좀 넘어가니까 살 것 같다 그냥 좁 그냥 다시 한번 뒤에는 풍경 봐봐 그냥 적응이 안 돼 너무 예뻐서 여기? 오 바람이 이제 바람이 좀 부네 그냥 계속 좋구나 여기는 계속 예뻐 오 바람이랑 오 바람이 좀 빠져서 오 바람이 좀 빠져서 오 바람이 좀 빠져서